마지막 임무만 남았군 이젠 시간이 왔어 내가 가야 할 시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멈추지 않고 내 마지막 힘을 쏟을 차례야 더 이상 날 찾지마 그것은 신의 개신 내가 가야 할 길은 단 하나 머나먼 여정 끝엔 이별뿐 내 육신이 부서지고 내 영혼을 망가뜨려도 내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어 야근은 금물입니다 나는 칼테야 나는 칼테야 니네들이 뭐라 해도 나는 칼테야 두십일 시간 지키신다며 부장님아 이걸 해야 반박불가야 야근 야근 야근이 뭐죠? 먹는 건가요? 야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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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우면 아시죠 꼬우면 아시죠? 부러우면 지금 당장 가득한 기원 부장님 신의 뜻에 따라 퇴근하겠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.